아 기가스 별론데 기가스는 벽돌리기가 안되잖아 아 야메룽다 마다마다 아 이런 이런 업타이밍 감사합니다 핑핑파샤님 아 기가스가 벽돌리기 안되겠지 덩치가 너무 커갖고 어 기가스 드림트리님인가? 안녕하세요 나의 MGR을 만나다니 불쌍하다 아 기가스 드림트리님 어 벽돌리기 되네 근데 이게 이게 그게 뭐지 아 역시 초풍화나는데 아 역시 조풍 들키야 안돼 연호아제님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파워크라시 아이씨 아 나 짜증나네 진짜 게임 좋겠네 이게 게임인가 아 이게 게임입니다 어제 졌을때 제가 졌어요 질러버렸지 나락실이 나란다 저 부산사람인데요 아 내 목소리만 듣고 서울사람으로 착각하셨구나 제가 목소리가 이게 뭐 서울사람이라는 얘기를 잘 듣는데 저 서울사람 아닙니다 부산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뭐야 뭐야 안됨 어? 이게 들어가나? 연호아제님 세계선물감상자 우와아이 콧질질이라고 그러더니 콧질질이 콧물폭격맞고 저버린 결론 이제는 엠아제가 요양원 가야할 듯 아아이 개망 아아 콧질질이한테 어제 샀지 아아씨 콧질질이한테 씨 콧질질이 많이 컸더라고 어 이번에 뭐 지스탄 어차피 같은 팀인데 또 또 팀도 같은 팀이고 떨어졌는데 올스타도 또 같은 팀이야 아 정이야제는 나오고 엇갈릴 수 없는 거의 뭐 소울메이트급 아닙니까? 엠피셜 정이야제는 엠아제와 소울메이트다 아아악 아 쩔어 아 이게 게임인가 이게 와 존나 이게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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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확실히 날한다 뭐 뭘로 붕괴하지 이걸로 그냥 붕괴하나 아 야 아 어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 2 3 5 2 3 으 으 으 으 으 아 낮에 내일 지스타 행시 몇시부터입니까? 아닙니다. 저는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. 지스타 마지막 날입니다. 기억하세요. 철권은 지스타 마지막 유종의 미입니다. 아우 야 젠 나쁘네. 아우 찍어 내려버려. 아우 뭐야 이거. 아우 다 이겼는데. 아우 뭐야 이건 또. 오예 개이득. 하하하하하하. 일시겠다. 에이이 верс형은 온났습니다. 와아 이게 엠지아의 벽떨릭이지 나락신이 날한다 이것이 바로 나락신이 날한다 나락신이 날한다 가자 약사 약사 가겠는데 약사 가겠는데 엠지아 나락신이 날한다 나락신이 날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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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너 정말 짜증urer 다행인것 같은데 아 난 정말 짜증다랬 토통맞냐... 아! 죽은게 정말 waste 아휴 아 마무리가 또 아 마무리가 안되네 강개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무리가 또 안되네 알아뜨떼 알아디라리라리 I'm OK I'm OK I'm OK I'm OK 음 이래라 세포 브라 아 나락신인다란데 뚝배기 깨져버리기 OK 예 어헝 안 돼! 브라아! 아 이 개미가 이게 알겠다 씨 이래라 이래라 세포 모릅니까 덕혈구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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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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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힝 히힝 아아아아 또 멀어지네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또 아 약사 가자 아 mg야 또 아 점점 또 멀어치나 봐 울고 있는 날 봐 아아 어찌면 또 생각나 가자 100으로 아야 아하 어 오 얘 붕괴 레드 맞고 붕괴 에마제는 저 높은 거 있잖아요 보내줘요 아 에마제 워낙 카즈아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카즈아가 족고수거든요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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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왜 안맞지? 아 이상하게 많냐 아이씨 아 걔 귀여운 거 때려버릴까 초영국리 많이 하대야 어 야 숙척 아으하하하하핫하하하 아 우리 철권이 좋았니 우리 철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철저님 나도 보고싶었어요 우리 철저님 어서오세요 장난하나 기가스 오찌가 콤보되게 진처럼 뭐 카운터하면 뭐 스크루라데라고 이사람이 뭐 기가스 개사기 만들 필요있나 근데 진짜 그래 되면 개사기인데 오찌 맞은데 진처럼 막 초풍 초어치처럼 막 스페지스로 하면 개사기 아 카즈아 지금 필받았습니다 존나 잘합니다 아 존나 잘해 라운드 투 파이트 안돼 이런건 안통해 아 불안한 벽돌리기 불안불안왕불안 어 어 이거 차라리 벽 붕괴한 레아 썼으면 끝나지 않았나 이건 안죽었어요 어 이건 판단 미슨 같은데 이거 안죽었을거 같은데 그래 이거 붕괴시키고 레아 썼어도 끝났을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갔다고 들어오세요 어 어 어 이게 안들어가나 어 존나 뚜깜하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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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존나 오 위험하다 오오 오오 개이득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제가 한게 아닙니다 아 아깝다 땅땅 땅땅 치키 아 뭐 이상하게 맞냐 아아 존나 아파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철존이 기다리면 나아지겠 땅땅 땅땅 치키 에라이 개맹이다 어깨팍을 막냐 아 존나 똑딱하네 진짜 아아 아아 존나 아파 어 야 풀었는데 어 다행이다 야 풀었는데 오른손 눌른데 왜 안풀렸지 마지막 라운드 화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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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. 나락실이 나락둘 아 또래야 핸들댕이 아 망했다리 아아 야 레아 썼는데 아 레아 썼는데 육부가 육부 1타가 나가냐 와 아 무리무리 마무리가 또 아 나 진짜 야 크 아 아 야 야 아하 이거 다 아야야 하하하하 나락실이 나락이다 하하 나락실이 나락이다 자 차분하게 약세 이번에는 진짜 마무리 가겠습니다 무리무리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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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가 안되냐 아 아 진짜 짜증나네 마무리도 안되냐 왜 이렇게 아 축하드립니다 철전이 아 아이 뭐 다수있죠 뭐 여심하셨는데 그동안 오 어 가자 벽으로 어이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나 안 내락실이 나란다 아 날악실이 나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야 안통해 아 애마비 카즈야 약사 가나 내 친구 성채한테 전해주세요 애마비 약사 간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쩐다 아 이거 흘리자 아 무리 무리 마무리 아 아 크롱이 꾸여님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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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실이 내란다 애마비 카즈야 약사다 성치 보고 있나 카즈야는 이렇게 하는거다 나락실이 내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